이번 시간은 페이지 145페이지 시설 개소에 따른 방수공사부터 보도록 합니다 먼저 1번에 지하방수에서 바깥방수법 외방수에 대해서 다뤄놨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에 외방수라는 것은 지하바다구조체죠 그러면 슬래버나 외벽이죠 이 바깥부분에 방수층을 만드는 형태를 지하구조물을 전체를 바깥에서 감싸는 형태를 우리가 바깥방수 외방수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안방수에 비해서 건물 사용 중에 방수층 보수가 용이하다고 해서 들죠 이 바깥방수는 보수공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방수 형태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보수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안방수가 보수공사가 용이하고 이 바깥방수는 보수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3번에 안방수는 안방수에 비해서 수압이 높은 곳에 유리하죠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들은 대부분 바깥방수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방수층 보호를 위해서 벽돌 등의 방수층 보호벽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메우기를 할 때 우리가 방수층이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호벽을 설치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바닥방수는 구조체 공사 전에 쓰셔야 되죠 그러면 보통 바닥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수바탕 조성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지정을 통해서 잡석 지정하고 미창콘크대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다 방수바탕을 만들어 놓고 바닥방수층 시공하고 지하 바닥구조체 본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그거고 그리고 벽에 대해서는 벽구조체를 보통 하고 나서 방수층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3번 개념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지하실 방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그래서 먼저 1번에 안방수는 시공은 용이하고 적당할 때 시공할 수 있죠 그러면 시기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방수의 경우 그런데 바깥방수는 방수층을 공사해야지 바닥구조체를 시공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 시기 제한을 받는 것은 바깥방수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안방수는 누른벽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방수층이 덜 뜰 수가 있죠 누른벽이 필요한 반면에 바깥방수는 별도로 필요 없죠 왜 구조체 자체가 눌러주니까 그리고 실의 유효 면적이 줄어듭니다 누른벽 때문에 그리고 3번에 바깥방수는 바탕건조가 용이하고 강력한 방수층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크거나 대규모 지하방수공사에는 바깥방수 형태로 갑니다 그리고 4번째 바깥방수는 수리가 용이하면 늘 그래서 용이하다 나오면 틀립니다 바깥방수 수리가 용이한 것은 안방수입니다 바깥방수 수리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항상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방석공사에 사용한 박판시트계 방석자재가 아닌 것에 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박판시트계는 뒤에 방석자재라는 단어가 다 붙어요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석층을 제외하고는 방석자재라는 단어가 다 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축성시트계를 외우십시오 신축성시트계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자 따서 외우셔도 됩니다 앞자 따가고 비교폴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교착성이 그래서 폴리에틸렌 폴방 해서 앞자 따서 외우셔도 됩니다 얘는 불변인과 비교폴, 풀이 아니고 펄이 아니고 폴입니다 폴방 폴리에틸렌 그래서 이걸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방석층 1번은 신축성시트계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7, 23회 때 제가 비교폴방만 외우시면 된다겠죠 그래서 비교폴방 그래서 4번에 아스팔트, 필름 방석층 박판시트계의 개념이 되겠죠 기억해두시고 유일하게 방석자재가 용어가 안 붙는 것이 바로 아스팔트, 필름 방석층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시험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모두 고르세요입니다 박판계든 신축성시트계든 박스 주어져 가지고요 박스 주어져 여기 ㄱ, ㄴ, ㄷ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두 고르세요 이런 유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박판시트계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축성시트계 앞자 따서 외우십시오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엇이 된다 박판시트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종합문제에 대비해서 5번, 6번 공부하시면 됩니다 종합문제도 박스형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 옳은 것 또는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방석공사는 그래서 이제 먼저 1번에 보시면 방섭청의 방수 모드가 발음할 경우 발음 두께 횟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는 15분 이내에 1회 발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발 3회 발음, 2회 발음은 아닙니다 1회 발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신축성시트계 방섭자재는 비닐필름 방섭청 그래서 신축성 비교폴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닐필름 방섭청은 맞는데 플라스틱은 아니죠 플라스틱 금속 방섭자재는 방섭자재가 들어갔죠 이것은 무엇이다? 박판시트계죠 그리고 폴리에틴 방섭은 신축성 맞습니다 그런데 2번은 플라스틱 금속막 방섭자재 때문에 이 질문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방섭재료 품질 기준이 정하는 항목에서 강도는 23도에서 10N 이상 발효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리고 4번 아스팔트계 방섭공사에서 수직 방섭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서 밑변 50mm 높이 50mm 크기의 경사 끼움 스트립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그냥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별도 그건 없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번 문제 보시면 방섭공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에가 나오죠 그래서 1번에 방수모탈 발음 두께 해수는 정한 바 없으면 15mm 내외 1회 발음이에요 그리고 방섭공사의 시공법은 박판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탈계, 신축시트계 등이 있죠 그리고 3번에 아스팔트, 펠트, 필름, 방섭, 겹침은 기본 100mm에요 방수나 방섭공사에서 기본 겹침은 100mm가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방섭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시간 동안 양생환에 반복하면 되죠 그럼 4번 개념은 냉각 아스팔트 방섭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4번은 냉각 아스팔트입니다 냉각 아스팔트 그래서 냉각 아스팔트 방섭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고 그러면 보통 냉각 아스팔트 방섭공사가 보통 1번 건축물의 외부나 내부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열 아스팔트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가열 아스팔트 방섭층은 방섭공사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에 우리가 하게 되는가 하면 좀 주의해 줍니다 그래서 지표면 아래 구조벽에 사용하는 거예요 지표면 아래 지하 외벽이죠 지표면 아래 구조벽 지하 외벽 되겠죠 여기에 가열 아스팔트 방섭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 줍니다 지하 아래 구조벽을 냉각 아스팔트로 공사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열 아스팔트 방섭공사로 우리가 시공을 하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바탕면에 거품이 생기면 이거 사용하면 안 돼요 공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에서 2mm 내외에 수평으로 방섭층 설치하는데 수평 100에서 200mm 내외에 우리가 수평으로 방섭층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150페이지 보시면 미장미 타일공사에서 먼저 1번에 미장공사적인 측면 다뤄보도록 합니다 미장공사 미장공사에서 먼저 1번에 다음 중 수평성 미장 재료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수평성 재료 그러면 수평성 재료는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재료를 우리가 수평성 재료라고 해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재료예요 그러면 시멘트나 모르타르 이런 것이죠 시멘트 개념이 들어가거나 석고랑 단어가 들어가면 이것은 수평성 재료예요 시멘트 석고는 물이 있어야지 강도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수평성 재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수평성 재료가 경화가 빨라요 그래서 강도가 큰기 특징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시공이 불편하다는 게 그래서 이제 고르실 때 이겁니다 기역 돌로마이트 플러스 이거는 수평성 아닙니다 시멘트나 석고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경성 재료고 순석고 플러스 어때죠 수평성 니은 그리고 경석고 플러스 수평성입니다 소속기 안 들어갔죠 그럼 이건 기경성 그리고 시멘트 모르타르 수평성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수평성 재료는 니은 디귿 미음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22회 때 기출 문제인데 얘는 별도로 다시 나오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미장공사의 품질 요구조건 옳지 않는 거 마감면이 평평도로 유지해야 돼요 이 마감은 정벌 바른 면이죠 평평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거죠 바탕면이나 초벌 이런 거는 평평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거칠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착강도 유지해야 돼요 부착강도 없으면 자꾸 박락될 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편리한 유지관리 보수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름이 생기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균율도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균율폭과 강의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계속 틀린 거예요 균율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은 5번 개념이 덜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내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3번에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고름질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 발음 위에 발라붙여주는 작업을 우리가 고름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름질은 초벌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아니면 요철이 심하거나 이럴 때 발라주는 형태 이것을 고름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감 두께는 발음층 전체 두께를 말하는 손질발음은 제외해야 됩니다 손질발음이라는 것은 바탕이 너무 우묵하거나 요철이 심하죠 그럴 때 바탕을 처리해 주는 것을 손질발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질발음은 제외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미장 두께는 각 미장층별 발라붙인 면적의 평균 발음 두께죠 그래서 최소나 최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평균 발음 두께요 평균 평균 발음 두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내 내벽이다 내벽 내벽을 바를 때 초벌 발음 했을까요 초벌, 재벌, 정벌 했을까요 정벌 하면 원래 내벽은 총 두께가 18mm 두께로 하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초벌이 7mm 바르고 재벌이 7mm 바르고 7mm, 7mm 바르고 그리고 정벌이 4mm, 18mm 되죠 그러면 이것이 7mm, 7mm, 4mm 이것이 평균 발음 두께라는 겁니다 정확히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4번에 라스먹임은 메탈라스, 와이어라스 등의 바탕에 모루탄을 최초로 발라붙이는 것을 우리가 라스먹임이라고 합니다 이때 먹임이든 라스먹임이든 쫄대바탕이든 먹임이든 먹임은 두께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5번에 덤먹임은 바르기 접합보 또는 균열 틈새가 등의 반죽된 재료를 밀어넣어서 떼어주는 것을 덤먹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모두 고락했죠 그래서 ㄱ 보시면 첫 번째 ㄱ은 미장 두께는 각 미장 청별 발라붙인 평균 발음 두께다 이렇게 해서 옳은 지문이죠 라스 또는 쫄대바탕의 마감 두께는 바탕 먹임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바탕 먹임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ㄴ은 x예요 바탕 먹임은 제외입니다 제외를 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ㄷ 콘크리트 바탕 등의 표면에 경화 분량은 두께 2mm 이하인 경우는 와이어 브러쉬 철제 브러쉬 불량 부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2mm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ㄷ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ㄷ은 외벽 콘크리트의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있는 경우는 초벌 발음 작업 전날로 물청소를 해줘야 돼 물청소를 하고 우리가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ㄷ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니까 ㄷ은 옳지 않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자 시멘트 모루탈은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와요 1번에 모래입도는 바름 두께 지향이 없다면 큰 것이 좋죠 자 보통 작으면 우리가 균열이 잘 생기죠 그래서 지향이 없으면 큰 것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콘크리트 천장부의 초벌 발음 두께는 6mm를 표준으로 하고요 전체의 발음 두께는 15mm 내외에 두면 되죠 그러면 천장이나 차양은 이렇게 가죠 천장이나 이런 차양의 경우는 우리가 초벌 발음이죠 초벌 발음, 재벌 발음, 정벌 발음 있을 때 초벌이 6mm 그리고 12mm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3mm, 전체가 15mm니까 이렇게 우리가 발음 되죠 그리고 3번에 초벌 발음 후 충분히 건조를 시킨 후에 우리가 덧먹임 같은 거 하고 나서 우리가 저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재료의 배합은 바탕에 가까운 발음일수록 부배합으로 해야 되죠 부배합하고 정벌에 가까운수록 빈배합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벌에 가까운수록 부배합, 정벌에 가까운수록 빈배합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바탕면은 적당히 물추기 위해서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 모루타, 시멘트 모루타의 수분을 바탕에 흡수해버리면 나중에 박락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면은 거칠게 해야 부착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5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미장공세에서 바른면은 바른면의 박락과 균열 원인을 모두 고른 거 해놨죠 그러면 기억에 구조체의 수축이나 변형에서 균열이나 박락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재료불량이나 수축에서 균열이 생기겠죠 또는 박락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그스에 바른모루타의 감수제 혼인 감수제는 물을 줄여줌으로써 시멘트의 분산을 이용해서 공사를 좋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감수제를 혼인하면 균열의 방지 대책에 속하는 겁니다 디그스는 그리고 그 다음에 바탕면의 처리 분량에서 박락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바른뚝기의 초과나 미달에서 박락이나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그스는 박락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역, 미역, 리얼, 미역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미장재료 및 시공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대가 나왔죠 그래서 1번에 수경성 재료는 강화 과정에서 물이 필요한 재료는 수경성 재료죠 그래서 시멘트나 석고란 단어가 들으면 되죠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토 등이 수경성 재료예요 그리고 2번에 바탕은 거칠게 하고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바탕은 거칠게 하는 건 맞죠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그런데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박락이 돼요 그래서 얇게 우리가 발라야 되죠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에 벽이나 기둥의 모습을 보호하게 되어주는 코너비드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4번에 실내 미장은 천장벽 바닥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 미장은 옥상 난간에서 지상층으로 실시해 위에서 아래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코플러스는 수경성 재료죠 해반중 기경성 재료잖아요 그래서 수경성 재료가 경화가 빠르고 강도가 커요 단단해입니다 그런데 시공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8번에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에 바름 두께는 얇게 해서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죠 초벌, 재벌, 정벌해서 그리고 2번에 실내 모르타로 바르기 순서는 위에서 아래죠 그러면 천장, 벽, 바닥 순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천장을 먼저 하고 벽, 바닥 순으로 위에서 아래 순으로 공사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벽면에 미장면에는 신축준론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시멘트 모르타로는 시멘트 물, 모래, 기타, 혼화 재료를 혼합해서 만든 것이 시멘트 모르타로죠 그리고 5번 개구부 주변의 바닥면에는 메탈라스 설치해 주는 게 좋죠 메탈라스 사용을 하면 균열 방지 효과도 있지만 시공의 용이성이 잘 부착이 되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9번 보시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첫째, 바르면 오염방지와 조기건조를 위해 통풍 1조량을 확보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바르면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해야 돼요 조기건조를 방지해서 통풍이나 1조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공사가 이거예요 유리공사가 먼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유리공사가 먼저 진행을 하고 그래서 유리공사하고 나서 미장공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장공사 이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리공사에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됐고요 2번 미장 발원 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결합제, 골제, 혼화제, 비합비는 용적비고요 혼화제, 알류, 해초풀의 것은 질량비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잘 봐 놓으세요 3번 그래서 이거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결합제, 골제나 아이자, 제자, 재료제, 골제, 혼화제 이렇게 가면 이 제자로 갔을 때 이것은 무엇이 된다? 용적비가 됩니다 용적비 용적비가 되고 그다음에 혼화제, 아이자, 약품제자죠 그리고 알류하고 해초풀 같은 것 이것은 질량비로 갑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시멘트 모르타 발원공사는 초벌 발음의 바탕 두께가 너무 얼룩이 심할 때 고름질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5번에 바람등에서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서 부착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족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바름 두께 또는 마감 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 발음에 발라주시는 것이 바로 고름질 개념이 되죠 바로 3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어상 밑에 해놓은 거 있죠 박스로 잡아놓은 거는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마감 두께는 바름전 전체 두께를 말하는데 라스나 쫄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은 제외가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해 두시고 미장 두께는 각 미장층별 발라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 두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미장공사에서 균열이나 박락의 원인이 아닌 거 있죠 제로의 수축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바름 두께가 같지 않아요 어떤 분 두껍고 얇고 이러면 박락이나 균열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여물이 많을 때는 균열 방지 대책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체의 변형에 의해서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극격한 건조에서 균열이 약이시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서히 건조시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2번 보시면 미장공사의 단일 모르타로 발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 단일 모르타는 단일 목적도 있지만 철골 구조의 경우는 내아피복 개념으로 이 단일 모르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첫째 보강제로 사용하는 유리섬유는 내알칼이 처리된 제품에 대한 내알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초볼바름은 10mm 이하의 두께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눌러 우리가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양기간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교체인 이상 자연건조 그래서 3번은 무조건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자연건조의 질 이상 그래서 단일 모르타로는 수분 보양을 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자연건조로 간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지붕의 바탕 단일청으로 초볼바름할 때는 그런데 바탕 단일청으로 하면 균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신축줄을 설치해야 돼요 균열 가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12번은 5번이 틀렸고 그래서 아포로시엄은 3번을 잘 기억하고 1번은 내알칼이 처리입니다 그리고 13번 바닥 강화제 발음이죠 분말형 바닥 강화제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하든우 마감이라고 되죠 콘크리트는 파워핸들로 회전을 돌려버리면 이 바닥이 콘크리트가 파쇄돼요 그래서 보통 이 바닥 강화제를 바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에폭시 수지 방수 에폭시계 수지 방수를 해놓은 거예요 도막 방수를 처리해놨어요 에폭시 수지가 마모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1번에 세로 탓을 한 콘크리트 바닥은 최소 20일 이상 양생시켜서 완전 건조시켜야 되는 것은 분말형 바닥 강화제가 아닌 액상형 바닥 강화제를 썼을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액상형 바닥 강화제입니다 분말형은 콘크리트 탓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리딩이 끝나고 나서 초결이 일어날 때 있죠 그 때 초결이 일어날 때 그 때 이제 저걸 뭐 그 시기에 초결이 일어나기 그 시기에 시작할 때 그 때 바닥 강화제 분말을 뿌려 가지고 같이 경화되면서 강도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 타소 볼륨이 멈추 초결 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 강화제를 뿌리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런데 3번에 기존 콘크리트 바닥이나 콘크리트 타소 다 굳었어요 경화됐어 그러면 그 위에다가 두께 30mm 정도 모르타를 발라 가지고 그 때 초결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가루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때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에 24시간 지나면 그때 물로 양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양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7 이상 충분히 양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축이나 팽창에 의해서 균열 방에서 조절 줄눈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 가면 이렇게 혼판한 거 있죠 이게 조절 줄눈이에요 이 혼판한 거 바닥에 제발 그 물길 흘러가라 혼판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절 줄눈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두죠 그래서 4, 5m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다음 중 미장용 철물과 관련이 없는 거 해놨죠 자 논설립은 계단 뒤인판 끈 부분에 쓰는 거였죠 그리고 코너비드는 기둥이나 벽을 모서리 부하게 되어주는 철물이 코너비드였고 인서트가 반자털 또는 천정털이 반자털이나 이런 천정털이나 아니면 배관이나 이런 것을 매달기 위해서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매입하는 철물 원래 인서트라는 것은 원래 영어로 삽입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리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넛트를 미리 묻어두는 거예요 그게 볼트를 돌려서 끼우기 위해서 삽입하는 철물이 인서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줄눈대는 균열 방지 목적 바닥에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저거죠 인조소 물가기 현장에서 도끼다시 도끼다시 하죠 그때 그때 노란 거 줄눈대 들어갔죠 항동 줄눈대 그리고 메탈라스는 미장 바탕용 철물이죠 그래서 이제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가 있습니다 철선을 꼬아서 엮어서 만들면 메탈 와이어라스고 그러면 철판에다 구멍을 내어서 잡아 넣어 당겨서 만든 것은 메탈라스죠 그래서 이런 것이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는 미장 바탕에 되고 우리가 하는 미장 바탕 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15번 문제 보시면 미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먼저 1번에 바탕면 초벌 바르면 재벌 평활하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거칠게 해서 부착력을 좋게 합니다 평활하게 처리하는 것은 정벌 바르면인 마감면만 평활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천정 부위의 미장 바름은 바름 제 부착력을 고래해서 6mm 이하의 두께 얇게 발라줘야 돼요 아니면 떨어지면 피난 가운데 위험하죠 그래서 얇게 해서 부착력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보통 천정은 차형은 15mm 이하였잖아요 그런데 얘는 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재료의 배합은 지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 제외 부 배합 하락했죠 그리고 부착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부 배합하고 정벌 반응에 가까울수록 빈 배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결합제의 골제의 혼화제의 배합비는 무슨 비로 하락했습니까 용적비로 하락했죠 그래서 3번도 부배합 빈 배합인데 빈 배합 부배합해서 틀렸고 바름 제외 가까울수록 부배합 하락했죠 그리고 부착이 잘 되죠 빈 배합하면 시멘트가 전기 빈 배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4번에 이제 요거는 자유 아래죠 용적비가 된다 했죠 용적비 그래서 골제 또는 혼화제 아이자 제자 재료제는 용적비라 켰어요 그러면 의자 제자 약품제 혼화제 약품이나 알료 해적풀은 우리가 질량비라 켰습니다 5번에 발음 두께는 바탕 표면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라스먹임 두께는 치외해야 되죠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그 해설 쪽 박스 쪽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 4번도 알아두세요 압송 뿜칠기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밀 반드시 기계의 비밀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손 비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뿜칠기 이건 잘 비벼져 가지고 잘 압송이 되어야 되겠죠 뿜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손으로 비비게 되면 잘 안 비비지면 막히면 큰일 나요 사고나요 그래서 반드시 기계의 비밀으로 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미장공사까지 다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159베지 타일공사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